미국 주수통에서 오리장의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 반도체, 에너지들 강세 보인 가운데 여행 관련 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이 장중에 1.4%를 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또 채권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고 또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위험자산을 투자하는 이런 증권, 이런 사람들은 국제금리가 막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경기가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좀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질 것 같애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는 거야라고 하지만 또 아이러닉하게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천천히 속도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빠른데 야, 이렇게 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통화 정책이 나와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동안 계속해서 뿌려지던 이런 유동성이 야, 이거 회수돼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러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좀 패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아, 지금 거래소 기준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야, 벌써 이렇게 빠졌네. 거래소는 이제 61선이 이제 지지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960선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111선 언저리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야, 121선은 경기선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있을까? 여기가 깨져버리면 정말 어, 이거 심각한데? 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 거다라는 거. 즉, 여기서는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금융주도 계속해서 좋았다는 이유는 바로 국채금리고요. 우리나라에도도 금융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어디? 바로 KB금융 신한지주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금 이 3천선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채금리가 1.4%를 넘기는 상황. 이게 지금 S&P500 배당 수익률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다만 파월 의장이 3년간 물바 목표치 달성에 있어서 기간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만큼 한동안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련주들 저희가 거의 3일 연속으로 다룬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팬데믹 최악은 지났다는 입장이 강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크루즈 관련주들은 9%까지 오르기도 했고 항공주들도 오늘 지속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 여행 관련주들 일단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재를 필두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을 보자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 다 알고 계신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못 가고 있다. 어디를? 여행을 전혀 못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집단 면역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다? 바로 아주 많이 사람들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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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행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 주식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애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돼서 숫자가 잘 나올 거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행주들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위로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경기 민감 주식들이 열심히 좀 움직여주는 것처럼 실제 이 투어 주식들 바로 모드 투어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아랫단에 있던 중소형사의 이런 투어 주식들이 좀 많이 문을 닫았죠. 이렇게 되면 MS가 당연히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축포를 터뜨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보다는 좀 서서히 움직이겠지만 지금 현재도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CDC에서 이 크루즈 항해와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방연된 모습인데요. 백신 보급과 함께 6개월간 평균 수익률 자체가 여행 관련 주도 50% 정도를 웃돈란저 함께 짚어드리고요. 코로나19의 수혜주로 꼽혔던 정부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1년간 매출 증가율 61% 기록했고요. 실적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현재 시간에서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올 3월에 이더리움 채굴과 관련한 새로운 그래픽 칩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P라고 불리는 칩이라고 하고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도 꼽혔던 만큼 다시금 실적 역시 호조를 보이는 모습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들고 와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700달러가 붕괴가 되기도 했었는데 캐시호드가 그 저점에서 대량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은 강세 보였습니다. 전기차 관련제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관련제도 주식들이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조금 좋지 않은 모양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전유가 되면서 실제로 리콜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다. 우리가 목표치가 여기라면 지금 현재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로 아래로 지금 현재 등락폭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큰 줄기는 계속해서 위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 차 바꾸실 때 이제는 어떤 차로 바꾸실 생각입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어 그래 나는 외제차 뭐 국내차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전기차로 가야 될 것인지 내연기관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도 이제는 당연히 차를 바꾼다면 전기차로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시주가 될 것 같고 한 3년에서 5년 안에는 차의 절반 이상이 아마도 이 전기차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우선 이런 충전시설이나 이런 계속해서 확충이 될 거고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아이오닉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가 실제 지금 현재 오늘부터인가 막 이제 우리가 사전 구매인지 할게 라는 이런 주류를 서시오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이런 현재 시그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우리 바로 이 LG화학과 삼성 SDI가 만드는 지금 현재 전지 쪽 라인들은 여러분들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 관련된 주식이 다들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닉5는 5천만 원대에 출고가 됐는데요. 보조금을 잘 받으면 3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에 유럽을 필두로 구매가 시작된다고 하니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는 효성 TSE 들고 오셨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뒤로도 좀 주가가 계속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가장 긍정적인 이유는 뭐다? 결국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도 아주 서프라이즈가 됐고 아마 1분기에도 계속해서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주가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아직 멀었다. 2022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지 공급을 좀 맞춰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판덱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효성 TNC 내 실적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런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 가까이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 4분기도 서프라이즈 1분기도 서프라이즈 계속해서 이런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숫자,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1분기 후실적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성 TNC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3천선 다시금 회복하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세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